국가본부가 재복근무자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은부는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재복근무자 체험을 완료한 어린이에게 재복근무자 응원 4컷 촬영권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 챔피언스 썸머 대회 결승 진출권과 결승전에 재복근무자를 초청해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제대군인 주간 기념 국민참여행사를 비롯해 감사 마라톤과 모범 재복근무자 포상식 등 재복근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